안녕하십니까 바이클 브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엔진 수리를 하다가 아직도 이 스쿠트에는 미션 기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션 오일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주사기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미션 오일은 요즘은 서비스 매뉴얼을 보면 엔진 오일로 대체할 수가 있지만 저는 아직도 미션 오일을 사용합니다 자 미션 오일을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증강 추입하세요 오일을 왜 갈아야 되고 미션 기아가 왜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이 서로 교차하고 있죠 하나짜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뭐가 들어있느냐 여기에 미션 기아가 들어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게 미션 기어입니다 미션 기어 보이시죠 자 이게 아시겠죠 스쿠트에도 미션 기아가 있습니다 미션 오일 꼭 교환하셔야 됩니다